라lais 저하고요 그냥... 저 리액션 그냥... 그게 단 것 같고 여러 가지 섹터를 찍는데 흑백으로 찍는 게 하나를 넣고 싶어서 모노나 흑백이라는 컨셉으로 플레이리스도 있고 해가지고 지금 마침 이제 엠당 뮤지영에서 제가 좋아하는 이베 선생님의 개인전이 열리고 있는데 사진을 찍기가 너무 적합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허락받고 지금 여기서 흑백으로 바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치 가지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동양적인 느낌이에요 그러면서도 굉장히 모던한 느낌이 있어서 여기서 진행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네, 뒤에 있는 게 가장 좋아하는 작품이고 프랑스어로 이스디푸라고 From Fire, Blow 부터 라는 시리즈인데 색을 회화로 만든 거예요 다 갈아서 그다음에 고무 같은 걸로 다 붙여가지고 최강의 바깥테스터로 굉장히 아름다운 친구입니다 역시 이렇게 좀 저랑 가깝고 좀 제 일상 들어와 있는 것들로 촬영을 할 때가 좀 마음이 편하고 즐거운 것 같습니다 제 모습뿐 이제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봐주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지나가 suprem species 영상라면 내향이 Bran새와ского 잠깐 밖에서 자연스럽게 김남준이라든지 RM이라든지 자연스러운 모습을 여러 가지를 담아내고자 제가 가장 익숙한 장소를 선택을 했고요. 이런 촬영은 2015년 이후로 처음이다. 그냥 이렇게 공원 와서 찍는 거 유럽에서 옛날에 신인일 때 한 번 하고 처음이에요. 진짜 그렇게 오래됐어요? 오래됐어요. 이런 데서 딱 이런 데서 찍었었는데 아무도 신경 안 쓰고 사람들은 이런 데서 찍었을 때 의상은 사실 제가 옛날에 입던 스타일이 좀 고딕한 그런 의상을 택했고 가장 저의 가까운 모습을 담아내고자 했기 때문에 그만큼 더 되게 제가 하고 싶은 걸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구에서 찍은 것도 굉장히 만족하는데 이어서 오늘 제가 잘 신경 써서 하면 약간 자연스러운 저만의 모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앵글이 얼마큼 나올 거예요? 지금 일단 전신까지 찍어보긴 할 거예요. 전신? 알겠습니다. 전신. 너무 뚜껑 같지는 않나요? 모자 때문에? 양봉. 양봉. 하나 해드렸으면 뭐 샤랄라 하고 뭐 나 잡아봐라 그런 것도 했을 것 같은데 저는 잘 못해요. 찍으면서 계속 필카로 여러 가지를 찍었는데 제 사진 뿐만 아니라 제가 여기서 같이 본 것들도 같이 나가면 재밌을 것 같아서 저의 시선을 느껴주시면 대단히 재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의 여러 가지 모습을 제 안에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라는 컨셉의 일환입니다. 평소에는 가만한 모습도 있지만 어쨌든 좀 굉장히 강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양극단에서 한번 해보고자 했던 것 같아요.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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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즈용 아니에요? 일어서서 잘 잃었어 안돼 이랬어 안돼 이랬어 네 앉으면 너무 특별하게 근데 앉았을 때 옆모습은 괜찮아요. 아 그래요? 어 옆모습은 약간 한 번 더 옆모습은 약간 옆모습은 약간 한 번 더 옆모습은 약간 두 번 더 옆모습은 약간 옆모습은 약간 두 번 더 옆모습은 약간 옆모습은 약간 옆모습은 두 번 더 옆모습은 한 번 더 옆모습은 편하고 캐주얼한 옷을 추구해서 이런 옷을 오랜만에 입고 선글라스도 쓰고 청아를 해봐야 돼 남성적이고 섹시한 그런 느낌이 났으면 좋겠으나 네 잘 모르겠어요 이거 안경이 좀 과하면 좀 작은 걸로 바꿀 수 있으니까 선글라스가 좀 과하면 일부러 큰 거 꼈는데 작은 것도 있어가지고 어 오케이 좀 사진에 너무 이상한데 너무 선글라스가 존재감이 크면 바꾸려고요 너무 크죠? 이거 한번 바뀌어볼게요 네 멋있긴 한데 모아가 있어야 돼요 이게 되게 작고 뭐가 나오세요? 네? 똑같아요? 알겠어요? 키면 계속 켜지는구나 좀 무서워요 라이터가 이거 계속 켜지더라고요 아니 뭐 안 켜 놓고 찍다가 뭔가 막 뭐 하긴 좀 너무 조그맣긴하다 장애yg진 자신이 아예 다르구나 실제로 보는 거 봐 Apart canada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RM과 김남준이 모두 들어가는 그런 화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